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위치가 좀 저 시기에 이거 좋진 않아요 하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나, 컷! 유! 유 솔로, 보이! 유! 이상한 타인데? PS? 아, 누비였네. 어떡하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걸. 예! 미안해! 싹 털었네요. 어? 뭐 있었는데? 쓰레기! 오케이! 가자! 무기로기로기로기로기로기로! 마치 그런 느낌 알지? 위험할 것 같은 느낌 얘 버려 버리고 싸운다 뭐야 탄 튀긴다 겁나 무섭네 보스인가? 털려있어 치아로 한번 가보자 머리동 아니야? 머리동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 머리동 맞는데 치아 지금 네발소리 듣고 있는 걸까요?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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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퀴즈 저쪽 감사 야 이거 안돼, 이거 두마리 괜히 쐈다 이거 기다릴 꼴 탄만 낭비했어 いう처에 왔어요? 하나? 왼쪽 나무 발소리 오른쪽 나무 저 친구들 가방이 크거든요 옛날에 하나 잡아먹어야 돼 천천히 합시다 허리동 가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머리동 그대로 있어요 이게 유저거든 머리동 마크방 인기가 없네 마크방 인기가 없네 역광 때문에 안보인다 역광 때문에 안보여 진짜 애매한게 여기로 해서 여기로 넘어가기도 되게 애매한 느낌 알죠 건물 안에 있는 친구가 약간 센터라인 나무소리가 났어 센터라인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밖에 두명 있었잖아 그 친구들 때문에 어떻게 게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 여길 먹고 간을 보는게 짱이였는데 어우 왜 이래 뭐야? 왜 갑자기 핑이 튀지? 좀 심하게 튀는데? D2 열렸어요. 지금 주가 안 나와. 지금 전화가 안 돼! 지금 전화가 안 돼. 다이어트 안 돼. 그치. 아니. 아니. 이제. 아니 이거 못맞힌다고 아따 이거 너무 애매하구만 AP? 306 AP 맞죠 이거? 턴 체크 한번 아 씨 똥 타리네 그냥 루팅 해야겠는데 오 근데 리저브 프레임 떨어지는게 장난이 아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냐 무장이에요 아 유팀인가? 어 누구 으아아아악 새끼 소리 어유 으아아하드네 오오!! 빠꾸 1-2-1 1-2-1 1-3-2-1 1-1 1-2-1 2-1 보리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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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였어 왔다갔어? 왔다갔네 다다 어우 브레이크 더벅여! 구멍 더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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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로 갔으려나? 실패 미끄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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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얘를 가져가야 돼 가방 챙겨가자 AK 버리고 가방을 여러개 챙깁시다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LRN PC 말한게 제가 말한게 요거거든요 요게 있어야 사용이 가능해요 뭐해 시레가 시레가 뭐하니 층신 차려 파파샤라도 챙겨가야되나? 멍게 넘어야면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멍게 멍게 전혀 없어 요렇게 먹고 나가면 얼마야 야 인건비 나오겄냐? 2, 30? 20? 2, 30도 아니야 근데 질겜용 총기는 먹었으니까 제가 죽인건 죄송한데 어그로는 괜히에요 사랑하는거에요 KNO 으엉 2. 어그로는 일단 한번 입절할게요 그래도 무장빨았으니까 잠깐만 꼬리 좀 치아먹고 가자 그렇지 돈 되는거 좋아 똥탈이죠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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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B SMB도 챙겨가는 게 나을 것 같죠? 현역탄이니까 상점에 5천원이거든요 필터 15,000원 필터까지 챙길 칸이 되나? 얘보다는 필터 챙깁시다 필터도 15,000원이야 버려라 캐비넷 뒤져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상인 생각하면 진짜 캐비넷이 나쁘지 않아 이거 맞아요 다 챙겼습니다 이제 가죠 탈출구 활짝 안에 탈출구가 닫혀있어? 설마 있나? 몇 발이지? 풀 오케이 이렇게 해서 탈출 깔끔하게 털고 탈출했습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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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